안녕하세요 아콩이 여러분 여기는 저희 집이 아니고 속초에 있는 롯데리조트라는 곳이에요 사실은 되게 예쁜 예쁘다기보다는 깔끔하고 그런 호텔인데 방안이 온통 다 지금 어질러서 있기도 하고 이팅 사운드를 하게 최적한 장수를 찾다보니까 여기에 제가 앉게 되었는데 뒷커튼밖에 안보이니까 꼭 저희 집에서 찍는 것 같네요 호텔에서 찍는 것 같지가 않고 호텔 분위기를 내고 싶었는데 일단은 음료수를 따라볼거에요 근데 제가 카메라 삼각대는 가져왔는데 마이크 삼각대를 안가져왔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이렇게 잠깐 두고 과일약재의 레드미트랑 사과랑 섞은 주스인데 잠깐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이것보다는 이게 더 소리가 좋겠죠 소리가 왜 이러지 teat라니 너무나 가볍게 맞 나서 Geoff 숯루룩 야채 어, 지난번에 어떤 분이 편의점에서 산 젤리로만 이팅 사운드 해주세요 이러셨는데 어, 저도 그래, 그거 보고 언젠가는 해봐야겠다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오늘 마침 생각이 나서 뭐 샀냐면 이런 딸기, 딸기 그림 그려져 있죠. 이런 트롤리 젤리 바나나 모양의 트롤리 젤리 이거는 뭐 낮게 포장되어있는 트롤리 젤리 이거는 이렇게 링 트롤리 젤리 이거는 무슨 포도맛인 것 같은데 안 먹어봤어요. 제가 이것들을 여기에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올게요. 뿅! 일단 뭐부터 먹어보지? 제가 이거를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바나나, 바나나 젤리를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요. ASMR 알기 전부터 어떤 초등학생 분이 이거를 혼자 맛있게 먹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자고 막 그랬거든요. 그 영상 100번은 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참고하실 게 있다면 이제 바로 뒤에 바다가 있어요. 여기 속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파도 소리가 들릴 건데 그게 막 소음은 아니고 파도 소리니까 양해 좀 해주세요.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맛, 진짜 바나나 맛 젤리에요. 맛, 진짜 바나나 맛 젤리에요. 근데 질겨서 마늘 씹으면 안 돼요. 여기 하얀 가루 묻어있는 것이 신의 한 소에요. 이게 안 묻어있었으면 엄청 달기만 할텐데 이게 묻어있음으로써 새콤달콤한 맛 이게 묻어있음으로써 새콤달콤한 맛 이거 피자 먹어볼까요? 뭔가 햄버거 젤리맛 날 것 같은데 햄버거 젤리맛이랑 거의 똑같아요. 햄버거 젤리맛이랑 거의 똑같아요. 햄버거 젤리맛이랑 같이 먹어야 해요. 햄버거 젤리맛이랑 같이 먹어야 해요. 네. 이거 궁금했어. 이거 궁금했어. 이 질기. 하하 새우는 어색한 맛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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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흑... 흑흑... 흑 흑... 이게 피자젤리 맛이 너무 강해서 이걸 먹는데도 피자젤리맛이 나가지고 다시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계속 피자젤리맛이 나지? 또 피자젤리맛이 나면 어떡해요? 또 피자젤리맛이 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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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묻은 것 때문에 새콤하긴 한데 딸기맛이 난 건 아닌 것 같아요. 딸기 이만큼 들어갔나봐요. 이거는 지금 먹을 거는 이건데 이걸 까면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뜯어봤어요. 두 개만. 그냥 이렇게 먹는 건가? 꼬미인가? 엄청 신데? 엄청 신 포도맛 젤리. 되게 셔. 되게 셔. 되게 셔. 엄청 셔. 엄청 셔요. 이거 동그란 거는 아마 위니비니인가? 그런 데서도 막 팔고 되게 나지 익는 그건데 저는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위니비니 의사 파는 거는 못 먹어봤어요. 맨날 스웨디시 젤리 이런 것만 먹고 먹어볼게요. 여러분, 너무 맛있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되게 뜨겁고 그냥 맛있어요. 복숭아 맛인가? 바삭바삭 전반적으로 다 신맛의 젤리를 싸가지구 셔어 죽겠네요. 안신 것도 살걸? 방금 먹은거는 복숭아 맛 같았는데, 이거는 뭘까요? 포도 맛인가? 포도 맛있네요. 포도 맛있네요. 포도 맛있네요. 포도 맛있네요. 포도 맛있네요. 그게 아니라 방금 든 생각에 저는 오늘 수능 끝난 날이거든요. 이 호텔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내일이 금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이래가지고 지금 거의 주차장이 만찬데 그래도 이렇게 조용한거 보면 방음이 굉장히 잘 되는 호텔인가봐요. 그래서 순간, 가끔 와서 여기 혼자 와서 영상 찍고 놀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들려주세요. 이번엔 분위기 이 소스는 주차가 없기 때문에 알아듣기 때문에 좀 더 좋아요. 두드 capacity 제가 지금 숨이 가는데, 저한테는 제 숨소리가 안 들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숨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바나나 맛 빼고, 여기 포도 맛 빼고, 솔직히 다 무슨 맛인지 하나 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는 이게 제일 맛있어요. 바나나. 맛이 확실하니까 새콤달콤한 바나나 맛. 조by는 그린 인현이 수건투자와 파는 좀 필요해요. 상냐디, 초봉투자와 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상냐디가 좋고, 순두부, 세모네 등의 양도가 너무 환영하고 있어요. 너무 맛있어 음, 지금이 새벽 2시가 넘어오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서럭산에 선을 까기로 했는데 얘 마저 먹고 지워버려 꽉 꽉 꽉 꽉 꽉 꽉 꽉 꽉 아... 여러분 설마 제가 이거 다 먹을거라고 기대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그냥 관상용이에요. 관상용. 다 못먹어요. 너무 달하다. 이거 안 먹어봤었나? 먹어봤었나? 오렌지일 것 같아요. 오렌지. 이게 제일 맛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제일 맛있다. 약간 환타 맛 젤리 같아요. 얘는 진짜 솔직히 별로 해. 얘도 너무 쉬고. 여러분. 저는 이제 너무 피곤하고 밤이 늦어서 자야겠습니다. 안녕.